김치산 김지원 솔로몬 형 동생의 두 분과 청창호 너라는 이유 아름다운 순간을 매일매일 할게 모르지 알고 너라는 기억 이걸 всего 많이 좋아하게 내가zerina&덩이 저희들이 좋아하는 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 같아 남자 신인상 남자 신인상 아이템입니다 신인상 리허설 이어폰 말재로운 이어폰 이어폰 이 진짜 이렇게 해 주세요 내게 절대 안는 절대 안해 너 기대도 내 또 좋은 게 너 전화해 보아 널 있게 안해 야! 바니스의 복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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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들이 보고 싶다 뷰아을 빌려드리고 싶다는 진심 그대가 버텨줬던 팬들에 대한 미안함 뭐..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아 근데 팬들 보고싶네 뭐 외로웠어 귀신이야 지금 망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좀 그게 약간 맞는 게 두려워서 그냥 경기조차는 보호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시기에 우리한테 또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 치킨하게 해주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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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